이 친구가 나한테 지금 손을 갖다 놓쳤어요. 승격당했습니다. 네 친구들 배신했어. 경찰을 불렀다고. 이 친구는 왜요? 안녕하세요. 물건부터 자꾸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지금 양쪽으로 얘기해야지. 친구들이 약속만 지킨다면 바로 풀어줄게. 보험인 것 같아. 반만 갑니다. 아! 야, 저 진짜 많이 가는 개념이야. 추워. 아니, 지금. 난 안전한 건가. 왜 안전한 게 있습니까? 이거 다 티셔츠는 무슨 관계가? 네. 네. 한국의 유명 могли뿐 어려워보는 nikit 한국의 유명